5.18 송암동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광주당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5.18 송암동 효천역 학살 사건 피해자 구슬체록 사업에 따르면 5.18 송암동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시민군 김군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망자는 모두 7명입니다. 한편 광주당구 송암동 학살 사건은 지난 1980년 5월 24일 송암동에서 계엄군의 5인 교전으로 다수의 군인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계엄군이 송암동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